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7장 챕터 4분의 여러분 자료의 32페이지 Suddenly 아래쪽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2페이지 정도 꽤 많네요. 3페이지 정도 읽겠습니다. Suddenly early in the spring. 이제 겨울은 지나갔고요. 초범이 됐습니다. An alarming thing was discovered. 맨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 발견됐답니다. 이번 뜻은 뭘까요? 거기서 시작해서 쭉 읽다가 Napoleon appeared to change confidence 했는데 이 confidence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얼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란 말에서 왔는데 한국말은 용모라든지 표정. 정확히 말하는 표정입니다. 그걸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나폴레온의 얼굴이 왜 바뀌었을까. 가봅니다. Whenever anything went wrong.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Go wrong이죠. 그럴 때마다 It became usual. 이제 평상시회가 됐어. 그냥 항상 늘상 어떻게 되냐면 To attribute it to snowball.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일상이 됐어요. To attribute it to snowball. 했는데 attribute이라는 건 이제 돌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노우볼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건 스노우볼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는 게 usual하게 됐습니다. If a window was broken or a drain was blacked up. 그래서 창문이 깨지거나 drain이라는 건 이제 배수고. 이게 이제 막히면 someone was certain to say that. 자, be certain to. 이건 이제 본동사가 아니고 say가 본동사예요. 누군가가 확실히 말합니다. 누군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정도가 was certain to죠. was certain to. 분명히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노우볼 had come in the night and done it. 그래서 한밤중에 밤 안에 들어와서 요 짓을 했다. And when the key of the storage shed was lost. 그래서 storage shed. 그 음식 저장한 그런 이제 헛간 같은 데죠. 거기 열쇠가 없어지면 The whole farm was convinced that 농장 전체가 믿게 된 거예요. 뭐라고 믿게 되냐면 아, 맞아, 맞아. The 스노우볼 had thrown it down the wall. 그래서 그 키를 우리 굶어 죽으라고 우물에 던진 거야. Curious enough. 정말 신기해. 계속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They want to be living this even after. 자, 동물들이 Go on, I and Z. 계속 믿어요. 이걸 계속 믿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을 후회도 믿냐면 그 잘못 놓여진 열쇠가 Under a sack of meal. 그래서 음식 주머니 밑에서 열쇠를 찾고도 스노우볼이 우물에 버렸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He would put his snout to the ground. 자, 여기 이제 그 희는 Napoleon입니다. 와, 이건 뭘까요? 이 그림 좀 이따 보죠. 자, 그 우드 동사원이요. 뭐뭐 학원에 따라 나폴레옹이 자기의 그 콧구멍을 돼지 콧구멍 이거를 땅에다 박아요. 그리고는 several deep snits 몇 번 이렇게 깊게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습니다. 그리고는 exclaim 감탄하듯이 소리를 클레임은 소리 지르다 X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in a terrible voice 끔찍한 목소리로 스노우봐 he has been here 이러는 거죠. I can smell him distinctly distinctly 구분하다라는 동사가 이거랑 이거랑 구분하는 distinguish예요. distinguish 그걸 가지고 distinguish 구분하다에서 distinction 구분점 혹은 탁월함 이런 말도 나오는데 distinguishes distinct가 나온 거죠. 뚜렷한 이건 분명히 이거고 저건 분명히 적어야 하는 distinctly 분명히 딱 구분하여 냄새를 맡을 수 있어. and at the word snowball 이 단어가 나오면 all the dogs 거기 왜 아홉 마리 K 있잖아요. 걔네들이 let out 소리를 내죠. blood curdling growls and showed their side teeth blood curdling 이게 이제 엉기는 지금은 이제 우유가 엉겨서 맛있을 것도 같아 보이지만 혈액이 엉길 것 같은 혈액이 엉길 것 같은 아악 하는 growls 이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and showed their side teeth 그리고는 옆 이빨을 드러내 보였답니다. 푸우 Do you know what the real reason was? 스노우볼 was in league with John's from the very start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스노우볼은 be in league with 리그 우리 K-리그 할 때 리그 연합패에 있었어요. John's하고 from the very start from the start 가 아니라 from the very start 여기서 very는 바로 바로고 시작할 때부터 John하고 한패였어요. He was John's secret agent all the time 항상 거기 붙어있었던 비밀첩자입니다. It has all been proved by document 기록이 있어요. 이것에 의해 증명이 다 된 겁니다. which he loved behind him which he loved behind him 이 document을 소식하죠. 스노우볼이 도망치면서 그 document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and which he have only just discovered 그리고 이건 우리도 just discovered 딱 좀 전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이제 이런 여기 있는 그림 The animals were stupefied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 stupefied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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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넉스를 읽을 잃을 정도 놀랬다는 건데 이 단어 안에 어리석은 이라는 형용사 stupid이 들어가 있죠. 그쵸. 미안한 얘기지만 이 예쁜 아가씨가 입을 떡 떨어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이 좀 stupid해 보이죠. 거기서 온 말입니다. 어리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는 거 그걸 이제 stupefied 라고 하고 동물들이 지금 턱이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I do not believe this he said 나는 이걸 믿지 않아 라고 그가 말했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he는 아마도 저기 박서죠. Snowbody fought bravely at the battle of the cow shed 해서 cow shed 그 외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존 싸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 I saw in myself 내가 직접 봤다고 그때 내가 발로 차가지고 누구 막 엎어서 죽을 지경이고 막 그런 전쟁이 너무 생생한데 그때 스노우볼이 뛰쳐나가 싸웠잖아. 자 그랬는데 이제 또 이것도 조작을 하는 거예요. That was part of the arrangement 자 그게 다 arrangement 된 일이었어. 미리 계획이 된 일이었어. Arrange는 이제 배어라고 조정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짜고 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Cry the squealer. John's shot. John이 총을 쏘긴 했는데 Only grazed him. 이럽니다. 그 여기서 힘은 이제 스노우볼이죠. 그 총을 쌌는데 그거가지고 스노우볼이 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레이즈 했을 뿐이야. 이거 서로 짜고 치기 한 거라고. 자 그럼 그레이즈가 뭐냐. 이런 구체적인 말은 그림으로 보시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여기 그 좀 아프겠네요. 여기 근데 이제 Only grazed 심한 상처는 아니에요. 총알이 이렇게 휙 지나가가지고 빨간 상처가 났지만 뭐가 대단히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요게 이제 그레이즈예요. 이렇게 이제 긁고 지나간 거죠. I could show you this in his own writing. In his own writing. 그가 직접 쓴 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다. If you were able to read it. 만약에 if 다음에 과거형 써서 이제 가정법을 말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수나 있었다면 내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어쩌나 읽을 수 없으니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니 뭐 팔로우 더 파티고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보여드리면 알 텐데 여러분이 까막눈이니까 안 듣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And do you not remember to that?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It was just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언제냐면 panic was spreading and all seemed lost. That 우리가 panic 공황이죠. 공황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all seemed lost 모든 게 다 잃어버려진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때 막 그 때 카우쉣 그 배틀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Comrade Napoleon이 Sprang forward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With a cry up 이렇게 소리 질렀죠. That's to humanity 인류에게 죽음을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And sank his teeth in John's leg 그래서 존의 다리에 이빨을 가라앉혔어요. 즉 박았어요. 묻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와 참 기발하네요. 근데 이게 대체로는 이런 장면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에 있었던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every animal on this farm. 이제 원한 다음에는 사람, 동물 이 말을 듣는 경고를 듣는 자를 쓰고 그 다음 대절로 그 경고의 내용을 밝혀요. 혹은 투부정사로 그러면 이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에게 이렇게 경고를 한다. To keep his eyes very wide open. 그래서 keep your eyes open.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eep your eyes very wide open. keep your eyes open.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keep your eyes wide open이 아니라 keep your eyes very wide open. 그래서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여야 된다. 왜냐? For we have reason to think that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Some of the snowbirds are secret agents. 와 이제 스노볼 혼자만이 아니라 비밀 찹잘을 또 보내. 걔네들 중에 몇 명이 lurking among us at this moment.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lurking 하고 있거든. 자 여기 그림 그렇죠? 안 보이 안 볼 것 같아요. 천에 가려져 있어서 살짝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게 숨어서 옆에서 이렇게 뭔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걸 lurk한다고 합니다. 보통 늑대라든지 와닌 밤에 이렇게 범죄자들이 lurking을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secret agents가 lurking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keep your eyes very open. 자기들끼리도 감시를 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수요막히네요. 자 그럼 어서 그 다음 이기로 넘어가서 마지막 7장 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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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